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개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둘 또는 많아야 셋이서 말하되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침묵하고 자기에게와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개시가 내리거든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여자들은 교회에서는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났습니까 또는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예언자이거나 성령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거든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플렉스 해버렸어 라는 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요즘 20대 30대들은 자신의 사치와 소비를 가감없이 SNS에 올리면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 만족을 이유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 플렉스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물을 때 명품을 사는 것이 플렉스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안에 자기 과시가 들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플렉스라는 말 자체가 돈을 과시하면서 쓰다 또는 지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플렉스 해버렸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지금 세상이 바로 자기 PR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는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쓰고 얼마나 잘 입는지를 보여주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겸손이 미덕인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고 자기 과시를 잘할수록 인기와 불을 거머쥐게 되는 것이 바로 요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대문화와 비슷한 문화를 가진 도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의 시민들은 주로 로마로부터 이주해온 자유민 남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새 고린도를 건설할 때 헬라 문화의 전통을 완전히 뿌리 뽑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시는 새로운 문화를 추구하려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 과시 그러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아는가가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관들 속에서 고린도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왔고 또 예배 가운데에도 그 가치관들이 자꾸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와는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의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대부분 이렇게 공동체가 모이는 곳이 가정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속회와 같이 모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모인다고 해도 50명 내외의 인원이 초대교회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만한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 또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의 격식은 조금 더 자유로웠겠지요 그리고 자신들이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예배를 채워나갔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휴가 기간에 태백산맥 골짜기에 있는 예수원이라는 곳에 제가 찾아가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예수원에서는 은사예배라는 것을 드리는데 이 예배가 아주 독특해요 이 예배에는 어떤 일정한 형식이 주어지지 않은 예배입니다 사회자가 시작하는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부르고 싶은 찬양을 부를 수도 있고 또 특송을 할 수도 있고 간증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중간에 나와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는 시간들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가 제일 깜짝 놀랐는데 바로 그것은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마무리 기도를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는 분이 없으면 예배가 안 끝나는 것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충격을 먹었는데 근데 이런 예배를 제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예배 자유로운 예배 성령님께서 정말 인도하시는 이런 예배 이 예배가 바로 초대교회의 예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대교회인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6절에서 말씀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송이 있었으니 찬송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방언을 하는 사람, 예언을 하는 사람,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예배는 아주 풍성한 예배로 드릴만한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첫 절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남에게 덕이 되지 못한 예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덕이 된다는 것은요 예배를 드리는 그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는 교회이죠 교회에게 덕이 되도록 이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명의 역사와 은사가 많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강한 성명의 역사 가운데 은사를 가진 이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앞서 고린도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에까지 들어오고 예배에까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행동이 너무 심각해져서 누구도 못 말릴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예배는 완전히 무질서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무질서해졌는지는 27절 말씀부터 보면 되는데요 26절 이후에는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방언을 할 때는 둘 또는 많아야 세 사람이서 하되 통역하는 사람을 꼭 세우십시오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게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저처럼 앞에 나와서 방언을 막 했어요 그런데 그 방언을 할 때 통역하는 사람도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지 못했겠어요 그 방언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 초신자들이나 이제 믿음을 쌓아가는 이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것입니다 그 방언을 들을 때 깜짝깜짝 놀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다가 알아듣지도 못하게 앞에 나와서 그 방언을 했으니 얼마나 예배가 무질서해졌겠습니까 방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언을 할 때도 둘 또는 셋이서 말하되 그 예언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게시가 내릴 때에는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고린도 시에는 이방 종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종교들에도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방언과 예언처럼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이방 종교에서 일어나는 종교적인 광란 상태와는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방언과 예언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점을 바로 3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의 통제를 받습니다 또 33절에서는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비슷한 것이 아무리 일어난다고 해도 그 가운데 질서가 없고 절제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중반부터 보면 성도들이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여자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구절이 정말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아마 여기에 앉아계시는 많은 여성도님들께서는 이 구절을 보면서 탐탁치 않게 여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날 여성들이 교회에서 한마디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편지의 수신자가 고린도 교회라는 특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여자는 교회에서 잠자코 있어라 라는 말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 앞쪽에 나온 고린도전서 11장 5절 말씀과 바로 충돌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도나 예언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들에게 기도나 예언을 하되 머리에 쓴 것을 벗지 말고 기도나 예언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구약에는 여성 사사들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기도나 예언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성들에게도 많은 은사들이 주어졌고 그 은사들을 발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내용은 당시 여성들에게 수많은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여성들에게 은사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 편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적에 교회를 기억해 보면 교회에는 늘 상주하고 있고 언제나 애통하고 통곡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여성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에게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주어졌음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많은 여성도들이 있었고 그 여성도들이 열심으로 구제하고 봉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많은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시대상을 생각해 본다면 헬라 문화권의 여성들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발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여성들 중에 은사를 가지게 된 이들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다음에 이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지 못한 남편을 무시하고 또 예배 가운데에서도 내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예배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잘나고 상대만은 못났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세상적인 생각이 예배 가운데도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은 예배의식을 방해하거나 예배를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여자들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하지 말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절제하지 못하는 그리고 예배 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여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의도하는 바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 간의 역할에 대해서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또 젊은이든 어른이든 모든 사람들이 말할 수 있고 또 말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그 모든 것에 잠자코 있을 줄 알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은 우리가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고 방언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의 역사만을 통해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4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꼭 함께 나타나야 하는 역사가 바로 절제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적절하고 질서 있게 할 수 있는 절제의 영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모든 일을 적절하고 질서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첫째 아이가 군사 지역에 같이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는 일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장모님 집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모님 집에 맡긴 아이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러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보러 갈 때 이 아이가 너무 외롭고 힘들지 않을까? 이 아이를 위로해 줄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던 찰나에 아 선물을 사들고 가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물을 고르러 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가장 기뻐할 만한 선물이 무엇인가 고르고 골라서 그 선물을 들고 아이를 만나러 갑니다 그 선물을 받은 아이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선물을 받은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물을 사오지 말 걸 그랬나? 왜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이가 선물만 너무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선물에만 너무 집중하고 그 선물을 사온 아빠인 나는 보지 않고 계속 그 선물만 가지고 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꼭 구하십시오 그 성령의 은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그 성령의 은사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어린 아이 때는 그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선물 때문에 기뻐했다면 이제 우리가 영국적으로 성숙한 자라면 그 선물을 주신 이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보다도 선물을 주신 분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리고 그 선물 주신 분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은사를 어디 마음대로 쓰겠습니까? 그 은사를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절제함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절제함으로 사용하게 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에서 성령의 아홉 번째 열매가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절제라는 열매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매의 절제 오래참음 내려놓음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절제가 아니라 남을 위한 절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남을 위한 절제를 보여주셨던 표본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자신의 몸을 완전히 내어주기까지 절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장이라도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은 그 자리에서 절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제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세워져 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 가운데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이제는 철저하게 오직 순종함으로 오직 복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에 당면하든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 유익을 위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입니까?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만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을 본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이 꼭 그렇게 불일 듯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고 작은 섬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은사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은사 가운데 정말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에 사역하던 한 교회에서 연말이 되어서 이제 장로님이 세워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세워질 때 대부분 보면 이력이 아주 빼곡하세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그런데 한 장로님의 이력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력이 딱 한 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 줄이 저에게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바로 교회 주차봉사 30년 이 한 줄의 이력 속에서 이 장로님 되시기까지 그 절제가 어떠한 것이었고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어떤 것이었는지 바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이분은 섬김의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께서 이 주차봉사하는 30년의 기간 동안 그것을 그만두고 싶었을 때가 없었을까 어느 날은 추위에도 어느 날은 더위에도 주차봉사하기 싫은 날도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할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모든 일들을 다른 일들을 감당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은사가 드러나는 일보다 그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초자연적인 은사이든 그 은사가 자연적인 은사이든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더 중요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든든히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역사를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와 함께 절제하는 영을 부어주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다 성령의 중간하심을 구합니다 풍성한 그대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공동체 역사하시는 공동체 주님이 일하시는 공동체 우리가 주님의 모습에 봉된 교회가 세워지는 공동체가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어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다행이 넘어지 주가 나타나도록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정말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의 임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지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주소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과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있게 하소서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 일들이 있게 하셔서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알게 하소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어떤 일에도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주소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절제하는 마음을 주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크리스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감아 감동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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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